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별똥별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지구에 있어. 지구? 응! 지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사실 별똥별은 별이 아닌 태양 주변에 있던 부스러기들이 중력 때문에 지구 안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때 불에 활활 타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반짝이는 별처럼 보이는 거지. 우와! 신기해! 응? 이게 뭐지? 이건 별똥별 미끄럼틀이야. 별똥별 미끄럼틀에서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중력의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우와! 재미있겠다! 먼저 미끄럼틀을 받침대에 끼워줘야 해. 그 다음 미끄럼틀 맨 윗부분에 별똥별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글쎄, 위에 그대로 있지 않을까? 잘 봐봐. 우와! 별이 아래로 떨어졌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바로 중력 때문에 별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아하! 중력의 힘! 정말 신기해! 잘 기억해둘게! 다음 드나마티 apernaum 아하! 저는